한마릇 대동강 한마릇 대동강 한마릇 대동강 뭐라고 말할 때야 내 모양이 그리 보나 철조망이 가로막혀 다시 만날 그때까지 하나 수십을 물어본다 한마릇 대동강 한마릇 대동강 대동강 부병로야 변함없이 참 있느냐 귀에 그 수신가를 다시 한번 불러본다 편지 한장 철길이 다치도 없을수냐 아 아 썼다가 찢어버린 잊어버린 한마릇 대동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